20년 만에 올림픽 동반 진출에 도전했던 대한민국 배구 대표팀 여자 대표팀은 3회 연속 올림픽 진출권을 따냈고 금위환향을 했지만 남자 대표팀 아쉬움을 남긴 채 쓸쓸한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직 승자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승부의 세계 여자 대표팀의 화려함에 가려졌지만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남자 배구 대표팀에게도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그런 악조건, 무관심 그런 거는 다 솔직히 말해서 다 핑계고요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좀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남자 배구 대표팀의 이번 아시아 최종 예선 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 선수들의 간절함이 절실함이 이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란전에서 보여줬던 그 투혼 저는 결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투혼이 넘치는, 투지가 넘치는 플레이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여자 배구 대표팀은 정말 최고의 성적을 내면서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지난 런던 때 기준으로 런던, 리우, 도쿄 3회 연속 다 내긴 했습니다만 남자 배구 대표팀은 지금 점점 더 올림픽 본선 무대 갈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정말 저도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올림픽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고 사실 정말 어쨌든 가서 잘해줬습니다 지금 뭐 국가대표 선수들, 남자 배구, 감독 선수들 이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저부턴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여자 배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자식으로 생각하면 좀 뒤지는 자식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서울대 열라고 넌 잘 나가니까 너는 해주고 너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얘한테 이사 이 자식한테 모자라는 자식한테 더 두 배 세 배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항상 뭐 끝나면 또 아쉽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가 또 목전에 와서 또 올림픽을 나가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8년 뭐 이 정도? 진짜 장기적으로 잡아서 정말 더 지원을 하고 기필코 우리가 여자도 지켜나가야 되지만 남자도 올림픽을 꼭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구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부터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장소연 의원 입장에서 그냥 배구 해설위원이 아니라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시기에는 좀 어떨까요? 지금 여자 배구 대표팀과 남자 배구 대표팀의 결과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좀 상당히 차이가 났잖아요 물론 그런 지금 영상을 보니까 더 그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남자 대표팀도 이란의 중결승에서 이란전을 맞아서 굉장히 잘 싸워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결과적인 걸로 인해서 지금 입국하는 모습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뭉클하기도 한데 마지막에 임동훈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남자 대표팀이 어떻게 경기를 치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상열 위원이 말한 것처럼 남자 대표팀에게도 더 많은 관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지 그냥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한 행정 도움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성규 위원 네 그렇죠 선수들 지금 입국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올림픽 진출 실패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무 좀 선수들이 좀 마음이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요 하지만 지금 1, 2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 도쿄는 지나갔으니까 이 이후에 24년도를 또 계획을 하면서 정말 지금 어린 선수들부터 또 28년에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도전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어린 선수들부터 어느 정도 육성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고 남자 배구 대표팀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의 올림픽 본선 진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만 4년 뒤에 아마 이맘때쯤에서 저희 주간 배구에서는 대한민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무려 24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간이 꼭 찾아오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다음 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